8.4 인프루언스 포 리니얼 리그레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얼 리그레션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게 뭐냐 이런건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니까 change in house seats for president to parking.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하원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의 변화가 그 선거시쯤에 실업률과 상관이 있느냐 하는겁니다. 그것을 담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 한 언제부터인가요? 1898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약 12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는거죠. 지금 보면 어떤 리퍼브리카나 삼각형 그리고 디마크레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민주당 소속일 때도 있죠. 그럴 때 하원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의석수가 얼마나 변했는거죠. 지금 표시되어 있는거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일 때 하원선거가 있었던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있을 때 하원선거를 실시했을 때 그때의 의석수의 변화는 삼각형으로 표시한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향의 추세선이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하향의 추세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 경사도 슬로프가 이 정도이죠. 그리고 베리언스가 이 정도란 말입니다. 베리언스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자는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좀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자 두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번째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전에 ANOVA 공부했던 경우 기억나시죠? ANOVA를 우리가 할 때 어떤 점을 살펴셨나요? ANOVA ANOVA 할 때 우리가 주의를 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두가지였죠. raw-variance 그러니까 raw에는 mean이 있었죠. mean variance sample-means라고 해야 됩니다. sample-means-variance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column-variance가 있었죠. column-variance는 우리가 ssd라고 변했었죠. sample-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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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 이 두가지를 고려해서 ANOVA를 우리가 논리를 증개를 했었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linear도 마찬가지입니다. linear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linear의 경우 linear 두가지로 보는데 첫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슬로프를 보는 거죠. 슬로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슬로프 라인 있잖아요. 라인. 라인으로부터의 variance 라인으로서부터의 variance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variance 라고 하는데 이걸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조금 올려서 보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는 거에요. 쭉 분포 데이터 population 분포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가정을 하죠. 이게 population 분포입니다. 데이터가 분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감고 랜덤하게 100개가 있다. 100개 중에서 10개를 고른 거에요. 눈감고 그냥 10개를 고른 잘 섞은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그 중에서 10개를 골랐더니 이렇게 골라졌단 말입니다. 이 색깔은 이렇게 볼까요? 좀 다르네. 이렇게 할게. 눈감고 첫번째 골라는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라인을 끄면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죠?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눈감고 데이터를 골랐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골라졌단 말이죠. 이렇게 골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추세선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계속 하다보면 계속 하다보면 계속 하다보면 이 라인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평균 이 라인들의 평균 벡타의 평균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수직이 이게 평균이 될 겁니다. 왜냐? 왜 수직이 평균이 되죠? 이게 평균이 될 거에요.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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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라인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 population에 엘러먼트가 100만개가 있습니다. 100만개가 있어요. 100만개 중에서 랜덤하게 100개씩 뽑는 겁니다. 이게 population population n 입니다. population n 이 100만개고 그 중에서 샘플을 몇 개를 뽑느냐 하니까 샘플 50개씩 뽑는거죠. 50개? 30개로 하죠. 30개씩 샘플을 뽑는데 이렇게 해서 뭘 만드냐 하니까 리니어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리니어 어 라인 리니어 스크링은 이렇게 얘기 안 나왔네. 자, 리니어 라인들을 만듭니다. 이걸 반복을 몇 번 하느냐 하니까 100번을 반복하는 거죠. 100회 100회에서 100개의 리니어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개의 리니어 라인들이 짝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라인도 있고 빨간색으로 구성된 라인도 있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구성된 라인도 있고 있을 거에요. 이 라인들의 평균을 경사도를 평균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 오브 라인드 민 오브 라인드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모집합이 지금 보면 수평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모집합의 형태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지금 모집합이 X축 Y축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Y축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X축이라고 합시다. X축입니다. X값과 Y값에 따라서 현재 모집합이 이렇게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흩어져 있는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표본 서른 개를 무작정 골라서 이렇게 라인을 끄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도 꾸어질 수가 있고 뭐도 라인도 꾸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평균 그래서 정규분포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라인들의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 만들어지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중앙에는 뭐가 있나요? 수평이 있겠죠. 왜냐? 그러니까 모집합이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이런 형태의 라인이 꺼질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결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걸 중심을 제로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직선 수평 형태의 라인을 제로로 봤을 때 각각의 라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일종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서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한눈에 보더라도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 보라색 샘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라인과 좀 빨간색 샘플로 구성되어진 이 라인 이것도 빨간색으로 넣어줄까요? 그죠? 이 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제로에서 멀 그리에 있을까요? 정해보십시오. 어떤 게 멀리 있을까요? 이 가능성이 더 희박하죠. 그죠? 주사위 던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근데 주사위 이번에 주사위 눈금의 1 2 3 4 5 6이 아니라 라인 하나하나가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100개의 라인을 그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널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죠? 따라서 라인들의 평균 라인들의 평균은 이렇게 수평이 될 것이다. 수평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울기가 제로란 말이죠. 기울기가 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타1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베타1이 굉장히 큰 값이죠. 그죠? 그리고 보라색은 베타1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값이죠. 그죠? 얘는 보라색을 안 넣어버릴게요. 좀 더 이 제로에 가까운 형태의 어떤 라인이 구성되어 있죠. 이 세개. 보라색 세개로. 그죠? 그래서 라인들 역시도 중앙 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되는 형태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라인 지금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만약에 x와 y 값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라인 이런 기울기에 란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계산할 수가 있죠. 뭘 알 수 있으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알 수 있다면 샘플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통행해서 그러니까 모집합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추론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러한 굵김 경사도 지금 경사도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이정도의 경사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이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estimate에서 beta1이 이 값이고 beta1은 이 값이란 말이죠. 이게 slope이고 이게 intercept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를 이용해서 약간의 복잡한 수학 공식을 도출하고 그 공식을 통해서 얘의 standard 에러는 이렇게 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간 이 녀석 간의 비율을 통해서 t 밸류를 찾을 수가 있고 이 t 밸류를 통해서 probability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정도의 그러니까 이정도의 인터세트를 가지고 이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라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터세트 빨간색의 인터세트는 어디 있나요? 지금 화면에 안보이는 이정도의 보이겠죠. 여기 인터세트가 있겠죠. 보라색의 인터세트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대충 아마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니까 이정도에서 인터세트가 만들어지겠죠. 보라색 그죠? 얘의 인터세트 초록색 인터세트는 여기죠.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터세트가 위치하는 것도 standard deviation으로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개념들 논리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안오바라든가 이전에 공부했던 모든 개념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linear regulation이라서 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확률과 통계의 연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standard deviation 구하는 것 standard L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것이 나올 확률은 16.46%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터세트가 나올 확률 외에 이러한 경사도가 나올 확률은 29.61%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까 여기 랜덤하게 100개, 1000개 혹은 100만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감고 30개를 골라서 그 30개의 경사도를 한번 30개의 샘플로 구성되어진 어떤 linear line linear line 이 있을 것이고 그 linear line 의 경사도가 요정도 경사도가 나올 확률은 무려 29%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null hypothesis 경사도가 0다 라고 하는 것을 reject 하기에는 이 값이 너무 크죠. 그죠? 이게 95% 이상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여기 95% 정도는 가져와야지 아니죠. 지금 probability 이니까 이게 0.05 정도 이하가 되어야지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라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빨간색 이렇게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요런 형태의 샘플을 30개 뽑았더니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러한 형태의 linear line이 만들어지더라. 그렇다고 하면 요러한 형태의 linear line의 모집합이 x와 y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요러한 집합일 가능성은 0.0001% 밖에 안 된다. 라는 걸 개선할 수가 있고 따라서 population의 x와 y 사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null을 reject하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샘플이 구성하는 linear가 만약에 빨간색 얘네들 같은 라인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모집합이 요런 형태일 것이라는 것을 reject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라색과 같은 요런 형태 요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null은 뭐예요? 모집합의 population의 x와 y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null을 reject하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른 개념입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있는 핵심 내용을 했습니다. 여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겁니다. 교재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설명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전에 봤던 대학에 어떤 장학금이 있었잖아요? 가정소득과 장학금이 지급되는 그때의 어떤 라인이 있었죠. 그죠? 만약에 장학금 지급액과 그리고 학생들의 가구소득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게 null이에요. 그게 null 하이파스시스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요정도의 인터셉트와 요정도의 기울기가 나올 확률은 0.0001% 미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리젝트를 하는거죠. 이해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나머지 요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로 이러면 보십시오. 딱히 우리가 머신러닝하는 데서 요거 분들은 쓰이는 건 아닙니다. 개념들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인터벌이에요. 신뢰구간 구성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간단한거니까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서사이저 있습니까? 엑서사이저 있고 그런 다음에 챕터 엑서사이저도 있죠? 8장이 끝났으니까 챕터 엑서사이저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제 9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9장에서는 마지막 장이죠?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이 책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가사 가사